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장 참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요. 눈에 띄는 종목들도 많은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어요? 네, 현대 에버다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CNN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75%를 점령을 했고 도네즈크 지역의 본격적인 공세를 퍼볼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든지 유럽 서방 국가들도 에너지 달환으로 인해서 휴전 테이블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오기 전까지 가스라든지 원유에 대한 수급 부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진흙 빨밭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휴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피해 보상 금액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휴전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휴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트럭, 타워크레인 같은 중장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에 따라서 건설 정책적인 분야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후실적을 달성했는데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만 하더라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23%, 영업이익은 190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기대가 된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건 관련주를 엮여 있고 테마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윗꼬리에 의해서 다시 길게 그리고 있고 일정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대 에버다임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자 17%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8%대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9,220원이고 오늘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도 상승력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오늘 대형주들 상승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 현대 제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 하락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한 번 하락력을 강력하게 겪으면서 완전히 저평가 상황으로 들어섰습니다. 현대 제철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 18조 대비 현재 시가총액 4조 4천억 정도 수준으로 4분의 1토막 정도 나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 관점으로 지금부터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오늘부터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부합 전망이 나타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지금 상향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4%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반기에 중국이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을 통해서 인프라를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하반기 철강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이고 중국 경기방등이 확인된다면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호재가 전해지면서 더욱더 상승의 탄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3만 3천 원 이하로 장기적 관점으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